명문 정당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명문 정당 무슨 얘기냐? 양산 찾아 피습 흉터 보여준 이재명, 문재인 친문 친명 프레임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 만났습니다. 원래는 피습이 있었던 지난 1월 2일 오후에 만날 예정이었는데 피습을 당하면서 만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어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양산을 찾아서 만나자마자 이 피습 흉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실까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보자. 잘하고 있나 봤네. 많이 남았네. 소주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아니, 안쪽은 아니니까 괜찮고요. 동정맥만 좀 살려가지고 동맥은 안 받겠다.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지금 중앙정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적대 정오의 정치. 그게 이제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정폭이 돼서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그냥 나하고 다른 피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안타깝죠. 이쪽에서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악수를 하면서 악수 손을 채 놓기도 전에 어이구 이거 봐, 흉터가 남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얼쌈 않고 앞서면서 바로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흉터를. 보니까 아예 이게 뭐 이래서는 그래도 정맥만 다쳐서 다행입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밥 먹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얘기하죠. 증오 정치 이거 안 된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원래 병문안도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갔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던 피습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럼 저 증오 정치 얘기만 나왔느냐?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각자가 개파가 있는 민주당, 야권의 한의 기둥들이죠.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공천을 앞두고. 그게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 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명문정당 이 얘기 사실 2022년에도 나왔었던 얘기인 거죠. 그때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시죠. 지지그룹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친명그룹과 친문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박성준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옷만 가래꼬 얘기한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좀 푸릇푸릇합니다. 2022년 8월에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에서 장대표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처음 만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명문정당이었습니다. 이때 명문정당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했었던 그 얘기를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우리 명문정당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공천이죠. 총선을 앞둔 공천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기현 변호사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친문이 친명 그렇게 뾰족하게 안 봅니다. 우리 하나예요.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문계 공천학살 안 됩니다. 우리 하나예요. 라는 걸로 들을 수도 있어요. 뭡니까? 두 가지 뜻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있다. 두 분이 천시국을 보는 시각 또 이번 총선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분명해 보이고요. 작년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도 계속 지지의 입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보여왔기 때문에 당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천이라는 것은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는 어떤 당내 경선에서 구도를 설정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친문과 친명 대립 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화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도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실제 친명을 살리고 친문을 학살하는 공천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 친명 지도부가 친문을 학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탈락한 후보자들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분은 마찬가지고 당내 지도부의 입장도 특정 세력의 불이익을 주는 공천 학살 내지 그러한 공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어제도 아마 두 분 간에도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여쭤봤는데 둘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유는 뭐예요. 뭔가 이제 총선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고 어떤 친문 지지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하나 더 해서 도와주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친문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피폭받고 있어요. 수박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총이 있으면 쏘아죽인다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격이 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하지 말아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당원이라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것도 표명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런 이미지 정치를 하고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적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통합, 통합 이행이었는데 통합을 해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친문들도 전부 다 친명들이 가서 자객으로 가서 떨어뜨리겠다고 다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런 어떤 모양새를 취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성이 좋다, 인내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의 어떤 같이 했던 친문들이 저렇게 공격받고 정말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노골적인 한마디도 안잖아요. 그다음에 또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친명들로부터. 그런데도 만나서 단합을 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과연 통합이 될까요? 네, 지금 말씀이 친문 친명은 확실하게 이 갈등이 실체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역 30명 사실상 컷오프 비명 친문 폭발 전야다라는 기사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 컷오프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2월 6일, 내일 모레죠. 일단 1차 경선 후보자를 발표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현역 의원 하위 20%가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하위 20%가 대체 뭐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고 하위 10%는 30%가 깎여서 사실상 공천 배제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내일 모레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 친문, 비명 친문 지금 폭발 전야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대다수는 비명이고 친문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 전야다라는 게 지금 기사의 내용인 건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친문, 친명, 갈등, 조장 조치를 이재명 분열, 갈등, 녹여내 총선, 총력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문, 친명, 갈등, 조장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이 중요하죠 사실. 답이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총선에 총력을 다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등 이거 다 녹여내겠습니다. 총선 잘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에서 라는 취지로 지금 들리는 부분인 거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만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시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모두 한대무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거 준연동형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최근 비대위회에서 고민정 누가 봐도 친문계죠. 친문 대표적인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겁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 이거 지도부가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위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정이 내려졌죠. 그런데 그 결정,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명 오늘 선거제 밝힐 듯 측근, 권역별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년동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권역별 병립형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원규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천은 공천 문제를 아까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 문제 말고 선거제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년동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다름없는데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이것도 사실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0문을 밝힌 거거든요. 왜냐하면 완곡하게 사실 친문, 친명, 갈등에 저는 시발점은 친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봐도 현역 30명의 컷오프의 진운에는 진앙지에는 친문의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성이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에 대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밝힌 거는 시민사회와의 약속도 있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띄우고 있는 그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어떤 당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는 이미 이낙연 전 대표, 이제는 대표죠. 새로운 미래처럼 새로운 제3지대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와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걸 밝힌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이재명 지금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당부와 그리고 이런 권역형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고 범진보 세력에 대한 어떤 아우르는 조화의 정치도 당부한 걸로 보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제를 좀 하고 얘기한 거 아니긴 해요. 다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제3의 야권에 대해서도 챙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부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광주에 간다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였던 정치적인 기반인 호남. 그중에서 또 광주에 가서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건지 안 밝힐 건지 그 부분이 오늘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제 공천도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좀 새롭네. 한참 얘기 안 나오다가 왜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가. SNS에 이런 글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과 붙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 괴양을 해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재명보다 일 잘할 자신도 있고 이재명이 자랑했던 정책도 제가 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이 나갈 수 있다면 나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서 계속 출마를 좀 고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앞서서 했었던 얘기 살짝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서 내세운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재명 앞에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거든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일단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관건은 이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이 소식을 원희룡 전 장관이 투하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노심초사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 선거에 나와버리면 이게 이재명 대 원희룡의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유동규의 구도가 돼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만회하나 정말 기적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이긴다 해도 누구 덕에 이겼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 예전에 문성근 전 배우죠. 출마했을 때 그때 정확히 유동규 본부장처럼 저격 공천해가지고 나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문성근 그분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나오게 되면 모든 언론의 이목은 유동규 본부장의 입에 주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장관의 어떤 흥행이 좀 많이 깎일 수 있어서 좀 안 나와주길 바라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날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차라리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좀 어떻게 계양을 상황도 이번 공천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지역이죠. 어떻게 상황 변할지 같이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지켜봐야죠. 너무 해 Nonfic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